자, 나는 가수다 오늘 첫 번째 무대의 주입곡 원래 창법이 이분만의 트레이드마크인 창법이 있는데 오늘 바뀌셨어요 지금까지의 무대와 변화가 큽니다 과연 어떤 무대를 펼칠지 궁금한데 오늘 들려드릴 곡은 바로 나훈아 씨의 고향연입니다 이분이 과연 어떤 무대로 여러분께 다가설지 큰 박수로 청해보겠습니다 박수 고향력에는 이번에는 가성이 없습니다 전부 진성입니다 제 나름대로는 큰 모험수를 던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또 다른 도전해보는 그런 각오로 준비했습니다 전국에 nawet 보다 보다 update 후에 겪는 후 보다 나를 골고루까지 return 전국에 왔습니다 전국에 오신 이틀 김정은 아미 Ini not take parole